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하고 조국이 제안 하나 하겠다. 자신을 반대했던 후보에 대한 조롱과 욕설, 비방글을 내립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은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후보의 경선 결과의 승복으로 민주당 경선이 끝났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글은 친구만이 볼 수 있도록 설정했는데 잠시 뒤에 일부가 수정됐고 조국은 승복이라는 표현을 수용선언으로 바꿨습니다. 문재인의 지지하는 사람,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조국이 자신들을 저격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국의 페이스북 글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라고 밝히고 이재명에게 줄 섰다, 배반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조국에 대한 큰 반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조국 책을 불태우고 찢어버리는 그런 사진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팬카페의 젠틀 제인의 한 회원은 조국의 페이스북 글 왜 이렇게 낯서냐? 이 내용이 중립은 아닌 것 같아. 잘됐다 이런 느낌이다. 서초동에 매주 나와서 검찰개혁 윤석열 아웃 외친 문파들은 여기에 있는데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문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을 지지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문재인과 어떻게 보면 과거의 선거에도 그렇고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다. 문재인을 저격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문파들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국이 지금 이낙연이 승복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지지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승복했다. 했다가 다음에도 수용선언했다.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런 걸로 올리니까 이게 조국이 맞나? 조국의 위치가 왜 이러냐? 조국의 정지성이 왜 이러냐? 조국이 이재명에게 줄을 썼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젠틀 제인 회원들은 그동안 우리가 이재명을 조령했다는 거냐? 마음의 비청산을 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갈 길을 갑시다. 배신감에 괴롭다. 또는 이낙연 전 대표가 결과 수용한다니까 바로 이재명한테 붙은 거냐? 멀리 안 나간다. 하면서 조국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하는 겁니다. 자, 친문 또 친이낙연 성향의 커뮤니티 루리웹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회원들은 오늘부터 조국 손절, 넌 뭐 시눈이라고 했습니다. 넌 뭐 CX 눈치도 없니? 끝판왕이다. 이렇게 적었고 본인 당한 일에 대한 분노 표현은 이해되는데 저는 하나만 한 건 뭐하러 쓰는지 모르겠다. SNS 하지 마라. 섭섭하다. 대선 기간만이라도 SNS 끊어라. 이런 말도 있고 혼자 원팀 하세요. 불난 집에 붙여치를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낙연이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대깨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또 친조국 또는 친문재인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낙연 편을 들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문재인과도 척을 지고 있고 이재명의 정체성이라는 게 나중에 거꾸로 문재인에 대한 추사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재명을 지지해왔는데 그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조국이 승복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승복을 했다 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듯한 표현을 하니까 지금 조국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책을 찍고 불사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조국에 져서 조국의 신간을 훼손하며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다. 한 트위터 유용자는 조국의 시간을 가스불로 태우는 사진을 게시한 뒤에 안녕히 가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유용자는 찢겨진 조국의 시간 표지 사진을 올린 뒤에 조국의 시간 사진 표준을 올린 뒤에 조국이 드디어 이재명 지지 선언했네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의 반대편에 서 있던 이 대깨문들은 그야말로 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네티즌들은 조국 페이스북에 게시물이 일로 적었습니다. 내가 너 응원하려고 서초동 다녔냐 변호사업이 도움되라고 책 50권 샀냐 본색 드러내서 고맙다 넌 이제 아웃이다 라는 댓글과 함께 찢겨진 조국의 시간 책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첨부하기도 했다. 이걸 보면 지금 조국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오른쪽에는 가스 불 위에 책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스 불 왼쪽에는 찢어져 있는 것 이게 이제 조국 지지자들이 표출하고 있는 조국이 이재명에 줄 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에 줄 섰다. 이걸 이제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조국이 열렬 지지자 하는 말 가져왔다. 내가 너 응원하려고 서초동 다녔냐 하면서 밑에 찢어진 책 이런 걸 SNS에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온가직이 재판받아 정치에 개입 안 한다며 제 명의가 되니까 한자리 줄까 해서 개입하고 싶어졌냐 너 변호사업이 도움되라고 책도 50권 샀단다 나누어주고 남아있는 거 다 찢어버린다 넌 이제 아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잘 일어나지도 못함서 수호대 한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방배동에 갔나 본색 날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낙연 후보 승복으로 민주당 경선이 끝났다. 제안 하나 올립니다. 자신의 반대했던 후보에 대한 조롱이나 욕설, 비만 거를 내립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반대했던 후보 우리가 그러면 이재명을 반대 조롱한 세력이고 그러면 너는 이재명 편에 썼나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는 처음에는 승복이라고 썼다가 나중에는 수용선언 이렇게 썼습니다. 승복했다. 그러니까 이재희 이낙연이 불복했다. 이렇게 이제 더 과한 표현을 썼다가 잘 바꿔가지고 수용선언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조국도 지지자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자도 바꾸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당무위원회 대선 경선 무효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하자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합니다. 당무위 발표 위에 이낙연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당무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 저는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에 축하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서로를 벼려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 점을 저는 몹시 걱정된다. 몹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팀을 강조했고 그래서 조국은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이낙연 쪽으로 이재명 쪽으로 가니까 조국도 황급하게 이재명 쪽으로 갈아탄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낙연 지지자들과 문파들이 지금 조국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을 비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밀약한 것 아니냐 하는 댓글도 있고 역시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뭐 허허 참 조국이라도 다리 한쪽은 걸쳐야 마음이 편하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이재명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 줄 딱 서가지고 지금 중립시키지 못할 망정 거기 몰려갔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조롱, 욕설, 비방을 내리자 하는 건 이게 완전히 이 상대방에 대해서 저격하는 걸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격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낙연이 성복을 할 때 조국의 시간 책은 불태워졌다 하는 겁니다. 조국의 시간은 불태워졌다. 조국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을 것을 보여서 앞으로 민주당 내부의 당원들 간에 추이가 아주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